안녕하세요. 웜어라운드 입니다. 오늘은 잠시 음악 제작 관련 미팅을 다녀오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이천의 설봉공원에 왔습니다. 설봉호수를 두어 바퀴 걷고 나서 다시 귀가할 예정입니다. 설봉호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께요. 이곳은 매년 도자기축제로 유명한 곳인데요. 설봉호수는 여기 보이시죠? 설봉호수? 설봉호수는 인공호수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호수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호수입니다. 이천은 강이 없어요. 인근의 여주지역만 해도 남한강 줄기가 있는데요. 이천에서 유일하게 물구경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산책을 별다른 멘트 없이 한번 가볼게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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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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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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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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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